한솔로 18기 옥순이 배우 출신이란 사실이 알려진 후 출연에 대한 진정성 논한이 이뤘다. 옥순은 가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는데 전 소속사 엔플레이스는 가연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엔플레이스 소속으로 활동했고 그 이후 소속 해지를 통해 연예활동을 중단했다며 최근 알려진 모습들은 활동 중단 전에 촬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부터 요리를 맡아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과 요식업 동업을 시작하게 되어 배우로서의 어려웠던 활동과 꿈을 내려놓고 개인의 삶을 이어가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서로 존중하며 계약해지를 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방송된 나는 솔로에서는 18기 출연자들의 모습이 처음 공개되는데 옥순은 의사 김옥빈을 닮은 이국적인 외모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방송 후 옥순이 배우 진가연으로 활동했다는 것과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력이 드러나며 홍보성 출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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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